맘에 안들어서 다시 덥고 있습니다 귀찮아요 얘는 맘에 들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니까 아 얘 진짜 머리에 애매한 거 같아요 날이 요새 많이 건조하니까 생각보다 식단을 좀 더 타셔야 할 거에요 안그러면은 표면이 거칠거칠해지니까요 산이 잘 올라오네요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스포이지도 아닌 거 같아요 저거 잠깐만요 사포즈 판독같아요 아 스트레스 아 정상은 아니다 저요? 네 저 완전 정상이죠 사포즈 좀 재밌어요 이거보단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? 사포즈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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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상 알기싫은게 사포즈인지 그 면이 깔끔해졌을때 그 말로 표현할수 없는 그 뭔가 뽕을 맞은거같은 그런 기분 하지만 가족이긴 싫어요 응 하지만 가족이긴 싫어요 사포즈 백인 네네 블랙